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결승전 그 제1경기를 여러분의 함성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가! 시작해! 화이팅! 가자! 가자! 시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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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!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시 킬러홍으로 선택을 한 C조 쪽에서 다소 앞서고 있습니다 연습했어 연습했어 자 킬러홍으로 제대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자 차이가 꽤 나네요 우와아아아아아악 연습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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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거 몰라요 이거 오! 그치 집중해야 됩니다 자 콤보가 다 끊겼어요 지금 자 결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. 콤보 때는 이겼어요. 근데 콤보 때는 이겼어요. 자 콤보는 C조가 약간 앞서는 것 같은데 리치 스파이크가 자 비가 나와 앞도전으로 C조, C조 유태현 이원재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. 자 축하드립니다.